오늘 이제 저희 행복한 커플라고 잭스키스 선배님과 호천 선배님의 명곡이죠 커플과 행복 이 두개를 커버하는 오! 한 번 더 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섹스 좀 섹시하는 거 뮤비 찍기 전에 이거 몇 번 하고 가야 돼 이거 뭐야?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사실 연습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성혁이 형이 영상에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는 또 주한이 형이 생각보다 이미지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늘 아마 기대가 좀 되는 멤버인 것 같습니다 속도는 이제 덥네요 5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잠깐만 또 겸손해져야 돼 그럼 그래도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그렇습니까? 아 오늘이요? 아 오늘? 아 오늘? 제가 웬만하면 이런말 안 하거든요? 오늘 솔직히 젖 않나? 도망갈게요 지성이가 입을 막는다 가사를 들린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 걸 다시 보시면 잘 보시겠지? 커플 때 나올 거야 커플 때 나올 거야 형 얘는 2절 하고 너는 1절 하는데 제가 방금 2절 내뱉었잖아요 어 긴 바다 아 이거 너무 쓰지 말라고 아 왜 이래? 이게 아닌데 골라민 같잖아 열심히 하는 건데 그냥 골반 열심히 한 자는 달라 골반만 골반만 우린 잘해야지 아 좀 한쪽 남았고 아 좀 치뤄야 돼 리더가 촬영 중에 발목을 다쳤을 때 멤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면 치료가 빨라요 이렇게 치료가 좀 어 약간 마사지되는 거 되게 딱히 울려가지고 또 긴장감이 되잖아 맞을까 봐 힘주게 되고 태훈이 춤추다 넘어졌을 때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냐? 발목이 아프려서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잖아 오 오 오 오 일어날게 일어날게 저러다가 진짜 한 번 차 사봐야 차 봐야 난리 한 번 놔봐야 이제 우린 거리 조절 숙련 됐잖아 이미 마스터 이미 마스터 딱 이 정도 딱 나오자마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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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 돼 있어 나오자마자 아 그건 됐습니다 이 시각에 오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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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시 따라해주면 안돼? 가평가에서 놀러 왔을 때 기상 미션 이 시각에 오는 중 여기 서시면 됩니다 여기 서주세요 여기 서주세요 왜 올라간거야 성훈이 형이 땅이 아니라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간 미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성화석 바로 여기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성화석 그 춤 잘하면 다시 해야죠 이성의 파트요? 이 지금 좀 춤을 추라셔가지고 너무 웃긴게 기성 씨의 파트를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이 시각에 오는 중 아니요 근데 우린 노래 풀어드릴 거예요 저 어제 진짜 끡끡땡에서 촬영했다니까 아 치명적이더라 진짜 내가 21년 살면서 이렇게 사람 웃겨 보면서 정기야. 야 너도 할 수 있어. 오케이. 제진이 형도 웃기던데 난? 너한테 주먹내으렸데 네가 안 말아줘서 이렇게 했잖아. 맛있어? 어, JS. 저기, 거기에 진짜 아무런 자막이 없어서 더 웃겼어. 맛있어? 고마워, JS.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틀린 거야, 진짜. 잘 속한다. 홀려, 너를 사랑해. 그, 정정하겠습니다. 오늘의 컨셉 킹은 이분에게. 약간 그 90년대의 그 감성을 잘 살리지 않나. 근데 90년대 노래는 맞지? I told you. I told you. 오늘 약간 주한이 형이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50년대? 한 살 때, 한 살 때 두 번 써가지고. 주한이 형 세대는 애가 두 살 때 들었어가지고. 아니야. 내가 볼 때 띠가 하나 내려가 있다니까. 이게 장점이 있다니까. 84년생이라니까. 한 살 때 행복 들어서 자라는 거고, 나는 한 살 때 2002년 월드컵 봐가지고 죽고 자라는 거. 예스. 형은 한 살 때 뭐 했어? 나 한 살 때 뭐 했어, 운동. 운동, 운동. 2001년. 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. 2000년이거든? 2000년? 그러니까 얘 한 살 때. 태어나자마자 한 살 때. 아, 나 캐나다 방식이면 된다. 미안 미안 미안. 아 역시 캐나다인가? I'm sorry, I'm sorry. It's okay. 나 밀레니엄 베이비. 이 때면은 이해한다. 아, 우리 바뀌었잖아. 네. 바뀐데요. 아, 나 까먹었는데? 아니야. 이 사람도 방금. 주세요, 주세요. 아, 어디 있어? 나 이쪽이다, 나 여기다. 나 여기 있나? 나 안 보여, 태훈아. 아,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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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어때? 광각. 아, 이거예요. 너 거기야? 누가 한 명 없는 거 같은데? 나 여기였어. 지성이, 지성이. 지성이. 아, 김지성! 김지성! 유긴첨지, 유긴첨지. 지성이, 그거 올라온 유긴첨지. 유긴첨지, 유긴첨지. 버려. 유긴첨지, 유긴첨지. 지성이, 그거 나중에 계속 뺏어 올리자. 달려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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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성이 어디 있는 거야? 학교 갔어. 지성이 지금 한 장 찍어줘. 아, 지성이 어딘야? 찍고 합성, 합성하자. 합성하자, 합성하자. 주환이가 잘 왔어. 좋아. 스마일, 좀만 웃자, 좀만 웃자. 행복, 행복. 우지 말고 우지 마. 눈물 닦아. 눈물 닦아. 눈물 닦아. 눈물 닦아. 웃음, 웃음, 웃음. 좋아, 좋아. 이게. 웃음. 빡 되icias 선배님. 그리고 다시 아이템와 말해줘요. renom 미öt Ohh Pastor. 유아 북 Schuld. Class Vamos, 우리나라ourt第一, 유아 북 Saul